멤버분들 한 분 한 분 무대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 떨릴 것 같은데요. 오늘 기자님들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힘차게 한 번 당당하게 단체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인풋 요 아이스 안녕하세요 유니코드입니다. 오 좋습니다. 인풋 요 아이스라고 또 풋풋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한 분씩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코드의 해결사 10준리더 에린입니다. 오늘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니코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유니코드의 맏언니인 올 라운더 유라입니다. 유라님이고요 안녕하세요 유니코드의 해피 스마일 비타민 하나입니다. 해피 스마일 비타민 안녕하세요 파워풀과 엉뚱함을 맡고 있는 수아입니다. 파워풀과 엉뚱함의 수아님 안녕하세요 유니코드의 완전 매력 신비주의 만내 미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미오님까지 이렇게 단체 인사 나눠봤습니다. 우리 이제 앉아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앨범 어떤 앨범인지 기자님들에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에린입니다. 저희 유니코드의 이번 데뷔 앨범 헬로월드 코드제이 인피와는 시집업 무도와 저희 유니코드만의 매력이 가득한 6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트로와 타이틀곡 드라마 질레 풋풋한 매력을 담은 스무살의 몸 사랑을 노래한 봄피 그리고 아웃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알차게 이번 앨범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타이틀곡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타이틀곡은 어떤 곡인지 계속해서 에린님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에린입니다. 저희 타이틀곡 드라마 질레는 제가 예전부터 팬으로서 존경하던 진영 PD님께서 프로듀싱 해주신 곡이구요. 저희 유니코드만의 매력이 가득하고 있고 짝사랑에 뿌듯하고 설레임 담고 있는 노래구요. 저희 유니코드만의 전체성과 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곡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팬이었던 진영 PD님께서 직접 작업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무를 우리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안무 혹시 하나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입니다. 포인트 안무는 훌륭 부분인데요. 한번 유라우님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유라님과 하나님이 같이 한번 포인트 포즈를 포인트 안무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준비되셨으면 하나 둘 셋 넷 스즈가 아든 나를 보며 돌아봐 줄래 아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손을 돌리는 이렇게 손을 바람개비처럼 돌리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POP에 또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 따라서 주고 싶어요. 네 계속해서 인터뷰 이어 나갈텐데요. 이렇게 기대되는 앨범 준비 과정을 또 여쭤보고 싶은데 수아님께서 직접 멤버분들을 모았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네 수아입니다. 데뷔라는 각두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같이 데뷔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오디션으로 모자고 연락하게 되었고 드디어 오늘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멤버들은 저보고 시인 개발 긴장이라며 장난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니코드라는 그룹으로 데뷔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멤버분들이 신인 개발 팀장이라고 수아님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이 팀에 애정이 많은 멤버인 것 같습니다. 뜻깊은 발자국들이 모여 이렇게 유니코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좋은 멤버들과 함께여도 아무래도 타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유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케이팝을 너무 좋아해서 힘들 때는 케이팝 선배님들의 영상을 보거나 제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 상상을 하면서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에린입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항상 응원해주는 가족과 친구를 생각하면서 극복을 했고 아무래도 항상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저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네 수아입니다. 네 수아입니다. 조심을 잊지 않고 무대에 서는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입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멤버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때 멤버들이 해주는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멤버분들이 해주는 조언 덕분에 극복했다. 네 미오입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고정하면서 두려워했지만 그럴 때마다 앞에 주어진 일에 집중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주어진 일에 집중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다섯 분 전부 한국어 실력이 굉장히 유창한 것 같아요. 한국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 말씀들을 다 잘하고 계신데요. 우리 리더 에린씨가 혹시 한국어 실력이 가장 뛰어나니까 처음에는 소통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에린입니다. 실은 저는 원래는 아예 한국어를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꿈을 진심으로 이루고 싶다는 마음을 부모님께 주면 하기 위해 독각으로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해서 변론태회에서 산도 받았고 아직도 매일 한국어로 읽기도 쓰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매일 읽기 써요? 네 우리 변론 대회에서 또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어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가득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미호님이 아까 보여주신 안무 있잖아요. 우리 타이틀곡 안무에 참여를 했다고 들었어요. 과연 어느 부분에 참여를 했는지 기자님들에게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호님입니다. 저의 의견이 들어간 부분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팔을 돌려서 얼클로지에서 손가락을 예쁘게 걷는 안무입니다. 우연히 나온 단작이었는데 예쁘다고 해주셔서 안무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안무에도 미호님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무 자신의 안무가 딱 선보여줬을 때 기분이 있으셨어요. 뭐 약간 그냥 했다가 예쁘다고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뭔가 실감이 안났어요. 기쁘고 실감이 안났다. 너무 축하드려요. 이렇게 안무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또 유니코드는 케이팝 최초로 코드라는 독특한 컨셉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에린입니다. 처음엔 저희 그룹 컨셉이 코드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되게 신기했고 서로 다른 코드들이 모여 유니코드가 완성된다는 뜻이 실제 저의 이야기 같아서 되게 놀랐습니다. 실제 이야기 같아서 놀랐다. 네 이 세계관도 우리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준비했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멤버분들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쪽에 계신 안녕하세요. 코리아저항 델리 조용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데뷔 축하드리고요. 유니코드만의 매력, 개성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유니코드만의 장르가 KCT-POP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 KCT-POP이 뭔지 자세히 설명이랑 혹시 K-POP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J-POP에 더 가까웠다고 생각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신 기자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러개 주셨는데요. 먼저 유니코드만의 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KCT-POP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도 여쭤봐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K-POP에 가까운지 J-POP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유니코드만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에린입니다. 저희 유니코드만의 매력은 아무래도 저는 다 일본인이라는 것도 있고 K-POP에 너무 진심이고 오로지 K-POP을 하고 싶어서 모인 멤버라는게 큰 장점이자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K-POP에 진심이 매력이다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KCT-POP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에린입니다. KCT-POP은 아무래도 J-POP에 없고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은 추억이 더듬 그런 음악을 하는게 저희가 생각하는 KCT-POP의 해석입니다. 추억 돋는 음악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자님께서 K-POP에 가까운지 J-POP에 가까운지 여쭤봐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그럴까요? 네 약간 K-POP에 매력도 있고 살짝 J-POP에 매력도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일본인이다 보니까 일본 사람이 부르는 KCT-POP이 그런 저희만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K-POP도 있고 J-POP도 살짝 들어가 있다. 또 우리가 일본 출생이다 보니까 K-POP을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강점이지 않을까 우리 첫 번째 질문까지 이어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답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낼슈투데이 김용재 기자라고 합니다. 데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음악 들어보니까 저는 예전에 여자친구라는 걸그룹의 음악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질문이 아니라요. 어떤 음악을 표방했는지 앞에 K-POP 보아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음악을 표방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악을 표방하는지 어떤 음악을 추구하는지 어떤 음악의 계속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어요. 우리 어떤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살짝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린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주변 분들이나 관계자분들한테 여자친구 선배님 느낌이 있다라는 말을 감사하게도 되게 용감스럽게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최초 K-POP 전원 일본인 걸그룹이다 보니까 저희만의 색깔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아직 저희가 못 찾은 색깔이나 매력이 분명 있을 테니 그거를 같이 예쁘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뭐 정해진 건 없지만 계속해서 만들어 나아가겠다. 한계를 두지 않고 나아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많은 색깔을 시도해보고 저희만의 색깔을 찾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 많은 색깔을 여러 가지 한 다음에 저희만의 색깔을 찾아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손을 들어주신 기자님께 마이크 건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따가 우리 앞줄 기자님도 체크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아 김지영 기자인데요. 네. 이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일본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데뷔를 하게 되는지 그 생각은 사실 먼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진영 씨가 만든 노래 너무 좋은데 이 곡 작업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어떻게 일본에서 K-POP 걸그룹이 될 생각을 하셨는지 맞나요? 네. 네. 이 질문부터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본 오디션 통해서 저, 유라와 수아가 일본 오디션에 합격해서 기다렸다가 수아가 아까 말씀 하듯이 세 명 멤버들을 모아주고 구성되는 그룹이고요. 진영 PD님께 써주신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청순하고 착살한 그 느낌도 나고 너무 저희끼리 너무 좋아하고 부를 때도 너무 예쁘게, 아련하게 부르려고 같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쁘게, 아련하게 부르려고 노력 많이 했다. 그리고 또 멤버 한 분 정도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일본에서 K-POP 걸그룹을 꿈꿔서 데뷔까지 하게 됐는지 답변도 편하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에린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진영 선배님 팬이었어요. 그래서 진영 선배님을 보고 꿈을 기우면서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니까 진영 선배님이 저희 일을 프로듀싱 해주신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되게 소설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딱 첫 노래 들었을 때는 어떠셨어요? 들었을 때 역시 진영 선배님은 너무 프로시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해주신 말씀도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항상 그냥 재밌게 즐겁게 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즐겁게 하라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기자님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우리 앞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홍혜민입니다. 데뷔 축하드리고요. 그 앞서서 에린씨가 K-시티팝 얘기를 하시면서 J-POP에는 없는 이라고 붙여주셨어요. 근데 사실 J-POP에도 시티팝이라는 장르는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J-POP에 있는 시티팝과 K-시티팝의 차이는 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시티팝으로 계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예정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K-POP 걸그룹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유니코드를 좀 팬들이 좋아하고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를 좋아했으면 하는 이유 어떤 이유인지 좀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J-POP에도 시티팝이 있습니다. 네. 우리 K-시티팝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른지 이전부터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린입니다. 아무래도 J-시티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잔잔하고 좀 소중적인 게 많고 K-시티팝은 더 밝고 에너지 넘치는 거기 많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매력 넘치는 유니코드 분들이 함께 불러주시니까 또 K-시티팝의 느낌이 물씬 풍겨나는 것 같았고요. 우리 두 번째 질문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쭤봐 주셨어요. 계속해서 시티팝을 이어나가는 건지 아니면 뭐 한계를 두지 않고 여러 가지 시도하는 건지도 편하게 멤버분들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 유니코드만의 매력은 제가 열심히 K-시티팝에 도전하는 과정 그런 적게 나가는 선장해가는 열정이나 K-시티팝의 진심인 모습들이 저희만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K-시티팝에 계속 도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네. 일단은 K-시티팝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할 예정이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마지막 질문이 걸그룹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니코드만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매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팀워크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한번 편하게 말씀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음... 아무래도 전원 일본이 럭송되는 그룹은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게 너무 저희 무기고 어... 약간... 네. 무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전원 일본인 그룹이 또 시티팝을 하는 그룹이 없으니까 그거 자체가 무기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조금 더 한 번 정도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또 다섯 분이 뭉쳤는데 다섯 분의 매력을 기자님들이 더 많이 써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랑하듯이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니코드는 뭔가 다섯 명 뭔가 한 명씩 한 명씩 완전 성격이 다른 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성격이 다른 부분이 성격이 다른 부분이 특징인 것 같다. 네. 일단 만네 미어는 너무 말이 없는데 그래도 가끔 하는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네. 좀 반전 매력이고 하나는 완전 뭔가 그룹에서 태양같은 아기아기하는 귀여운 네. 하나입니다. 귀여운 네. 리더는 꼭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네. 그리고 언니는 뭔가 맏언니인데 뭔가 맏내같이 밝고 엄청 착하우니라 네. 다섯 명 성격이 완전 다른 것 특징입니다. 오. 아까 신인 개발 팀장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수보아님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이 이 멤버 안에 신인 개발 팀장님이 계시는 듯한 이런 멤버분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멤버분들을 너무너무 잘 이렇게 프로듀싱하는 능력까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또 지금 느꼈는데 유니코드의 매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그룹은 또 처음이었거든요. 네. 한 분 한 분의 매력을 잘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정리된 것 같고요. 뒷편에 계신 기자님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간스포츠 박세현 기자입니다. TV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K-POP 막 그룹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한국 일본 동시에 데뷔하는 팀들도 있고 그런데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저는 일본인이시기도 하고 한국 활동뿐만 아니라 일본 활동 계획이나 뭐 이번 활동을 통해서 별로 더 넓은 글로벌 활동 계획도 갖고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 어떤 곳에서 어떤 음악으로 전 세계 팬들을 만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또 글로벌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곡으로 어떤 음악으로 전 세계 팬분들을 만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크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데뷔 전에 일본에서도 콘서트에 참여를 또 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들 활동 계획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린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다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활동 끝나고 일본에서 활동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팬미팅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외국에서 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글로벌하게도 활동할 계획입니다. 일본도 활동할 예정이고 일본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글로벌하게 활동할 예정이다. 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요. 또 어떤 음악과 어떤 곡으로 전 세계 팬분들을 만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에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초콜릿을 KCT팝으로 걷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KCT팝에서 좀 자리를 잡고 싶은 생각입니다. KCT팝이라는 색깔로 전 세계 밴드를 만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하나님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음악으로 전 세계 밴드를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싶으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번에는 그 정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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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받아서 이렇게 데뷔했는데 앞으로는 더 멋있는 곡도 도전해 보고 싶고 또 귀여운 귀여운 곡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데뷔 때는 청순한 KCT팝 곡으로 활동을 한다면 또 나중에 전 세계 팬분들은 멋있고 귀엄귀엄한 곡으로도 인사를 드리고 싶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자님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기자님 마이크 넘겨. 아 네. 마이크하고 두 분 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IMBC 이호영이고요. 사실 국정기나 장르 떠나서 가수한테 노래 실력은 필수잖아요. 오늘은 라이브를 사실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추후 활동에서 보여주실 라이브 무대에 대한 자신감 호흡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네. 혹시 추후 활동에 라이브 자신감 한번 드러내줄 수 있나요? 어 네. 이라입니다. 어 저희도 어 케밥 선배님들 보면은 실력도 좋고 어 노래도 잘 부르시고 춤도 다 잘 쪄서 그거를 저희도 하고 싶어서 꿈꾸기 꿈 꿈꾸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 저희도 어 라이브 하면서 어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하고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추후 활동 때 또 기대 많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자신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테마시아 김지원입니다. 수아씨가 직접 멤버들 모집하셨다고 말씀 주셨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집이 이뤄졌던 건지 궁금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여쭙고 싶고 또 에린씨 한테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한국어를 독학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공부할 때 어려움 없으셨는지 뭐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너무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수아님 우리 멤버분들 모으셨을 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또 에피소드 기자님들께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이거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수아입니다. 일단 언니랑 제가 결정되고 있었는데 1년 전도 일본에서 기다렸다가 일단 그룹 자체가 없어지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랑 언니가 대표님을 붙잡고 그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소개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그 대표님도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소개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몇 명이나 소개를 하고 대표님이 골라주신 멤버들이 지금 있는 유니코드입니다. 멤버분들은 수아님 연락 왔을 때 어떠셨는지도 솔직하게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수아 언니랑 학원 다녔을 때 5분만 얘기하고 그냥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 계정을 찾아서 연락이 와서 너무 놀랐고 수아 언니랑 같이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디션을 봤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네. 하나님. 하나입니다. 저는 저도 수아 언니랑 한국에 유학했을 때 같은 학원에 다녀 있었는데 그때 한 달, 이 달 정도 같이 오디션을 보면서 같이 지냈는데 일본에 돌아가서 연락이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수아 언니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그때 일본에서도 온라인 오디션을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네. 깜짝 놀랐지만 도전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끈을 놓지 않으니까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의 인연이 또 일본에서도 이어져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데뷔까지 하게 됐네요. 두 번째 질문이 우리 에린님 한국어 독학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 복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에린님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혼자서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를 동연사이나 케이팝을 통해 공부를 했었는데 단어나 문법보다 발음이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배님들의 영상이나 노래를 들으면서 발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선배님들이라면 어떤 분들 또 이렇게 많이 영상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여자친구 선배님이나 B1A4 오진영 선배님 영상을 많이 보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의 영상을 보면서 한국어를 극복해 나갔다 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우리 앞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건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서울 정아은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케이팝 그룹에서 활약하는 일본인 멤버들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그 선배들 중에 좀 롤모델 같은 선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케이팝 그룹을 꿈꾸셨다고 하니까 혹시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에서 좀 이뤄보고 싶은 목표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두 가지 주셨습니다. 케이팝에 일본인 멤버로 속해 계신 일본인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케이팝입니다. 저는 트와이스 선배님 팬이자 그리고 롤모델로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 강렬한 퍼포먼스와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고 예전부터 트와이스 선배님 영상을 보면서 이익금을 키워왔습니다. 트와이스 선배님들. 모모씨랑 사나 선배님이랑 미나 선배님. 네. 이렇게 또. 대명이 있어서 저는 사나 선배님 롤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나님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만나면 실제로 뵈면? 네. 언젠가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한 분 정도만 더 롤모델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퍼플키스 유키 선배님입니다. 저는 예전에 랩을 공부한 그 독학으로 공부한 적이 있어가지고 약간 한국어로 랩을 멋지게 하시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퍼플키스의 유키님. 우리 또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다고 미호님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이 K-POP에서 또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왜냐면 진짜 마르면 이루어지거든요.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아입니다. 저는 길거리에다가 걷고 있다가 자기 노래가 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길거리? 뭐 생각나는 길거리 있어요? 한국에서? 편의점 앞이나 혼대 버스킹 같은 곳에서 저희 노래를 해주셨으면 너무 기쁩니다. 편의점이나 혼대 버스킹 거리에서 우리 유니코드의 음악이 흘러나오면 좋겠다 이런 목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에린님도 리더시니까 한번 목표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에린입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표는 한국에서 화장품이나 치킨이나 피자 등 광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광고, 화장품, 치킨 등등 여러가지 광고를 이유가 있어요? 네. 항상 저희가 멤버끼리 TV에 나오는 광고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한국에서 TV에서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잘할 자신이 있죠? 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 또 광고하는 그날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건네드리도록 하겠고요. 없으시면 질의응답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어나서 이제 다같이 기자님들에게 인사 한번 마지막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린님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지금까지 유니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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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